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선관위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은 참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사전투표제도의 완전 폐지가 없이는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 거하고 달리 어제는 원주갑을 보셨는데 이게 이제 2016년 4.15 총선의 원주을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원주시을의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좌우대칭의 차익값 크기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5.06% 샤네리당이 마이너스 4.26% 그 다음에 기타당으로도 표를 빼앗았겠냐 0.80%를 빼앗았으니까 여러분 이 차익값 마이너스 값을 합치게 되게 되면 이게 얼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6%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서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준 그런 모양새가 되겠냐 이런 경우에는 제야 전문가가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냥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 하게 되면 조작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몇 퍼센트의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했는지 이게 여러분들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정도 부정승을 한 겁니다. 표를 손을 댄 거죠.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원주월의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부정을 한 겁니다. 샤네리당이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작업을 해 준 겁니다. 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얼마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원주월의 2016년 총선 조작 사례인 겁니다. 강원도를 특별히 또 많이 했네요.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강릉시입니다. 강릉시의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강릉시인데 아마 이때 강릉시의 권성동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도 샤네리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모양새로 완전히 좌우대칭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 이름들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없겠지만 90% 이상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그냥 작업을 바로 하게 되면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활용한 규칙인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여당의 도움으로 김무성 당대표와 황우여 샤네리당 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전투표제도를 다 이름들 구비한 다음에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작업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약한지 얼마나 부패했으면 당대표는 나라의 미래와 안의의 결정적으로 뭡니까 패착인 사전투표제도를 박근혜 정부 동안에 다 도입한 겁니다. 당대표는 김무성 씨하고 황우여 씨였습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익들이 선거를 장악하도록 우익들이 협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다음에 후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안중에 없는 겁니다. 후손들 이야기할 거 없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노후가 한 30년 정도라 보시게 되면 30년 안에 전부를 다 보고 갈 겁니다. 공 박사가 왜 그때 뭡니까 절규하고 외쳤는지를 그냥 생생하게 볼 겁니다. 그냥 후손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손까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당대에 제가 늘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야 보통 시민들의 노후가 망가지지 않는다 이야기죠. 대개 나라가 여러분 정치가 무너지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세를 올리고 통화를 여러분들 통화량을 팽창을 시켜 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합해 가치가 똥값이 되고 합해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연금 가치가 똥값이 돼가 여러분들 다 어려워진다. 그게 전형적인 국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든지 과거에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똑같거든요. 합해 가치를 안정시키려면 그러면 그게 정치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모가지를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꼼짝할 수가 없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작품도 아니고 중국공상당 작품도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이 선관위 여러분들 감사를 할 때 선관위 얼굴을 봐 가지고 외부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전투표자서도 조작할 수 있고 제3의 장소에 사전투표지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선거결과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외부가 아니고 그냥 내부자나 내부자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시스템에 마음껏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특정정당과 연결된 세력들이 결국 이런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8년째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해결능력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돼가는 겁니다. 이번에 jih님이 이렇게 분석해 주신 2016년 총선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당신들 선관위의 개혁과 인적 세신 없이 사전투표 여러분들의 개혁 없이는 당신들 그냥 나라가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더불어미당 6.16% 기타 0.84%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7.0%네. 세누리당 마이너스 7% 그 세누리당이 7% 사전투표 투표자들이 7%만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고 기타가 여러분들 나눠 가진 그런 모양새네요. 이런 짓들은 강원도의 원주 값 원주을 강릉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동해 삼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삼척시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래프가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기가 찰 정도로 아름답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체누리당의 여러분들 체누리당은 항상 표를 도독질 당하는 쪽입니다. 마이너스 9.54% 더불당 기타당은 여러분 합치게 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플러스 값 어떻게 더불당은 이렇게 사전투표만 하면 2016년부터 항상 깃발을 올리는지 이해하기 힘들죠. 그게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다 순간이 내부에 더불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딱 한 건 이때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때가 여러분들 김무성 씨가 여러분들 아마 당대표인가 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옥수에 파동하고 그때 영도로 내려가고 했던데 그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 jih님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런 아주 간단한 노력 정당 보조금을 1년에 수백을 받는데 그런 국민의힘이나 이런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엑셀 작업 한 번 안 해봤을 겁니다.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허리멍팅한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왕좌왕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해 3측 시도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부러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예외적으로 뭐죠 여기에 동해 3측에서 북평동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 누구죠 뭐 여기는 마이너스 두 개 나왔네요.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동해 3측 동해 3측 이 선거가 이러면 일어날 때가 이러면 누가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했는가 하니까 이분입니다. 김용희 씨. 아마 이분이 있는 여기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뭐 시 이런 콩고 같은 데 아마 기계를 수출했을 겁니다. 이 핵심 인물이죠. 김용희 씨.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12년. 이분이 잘 알 겁니다. 대한민국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14년을 했으니까 제도를 바꿀 때부터 다 재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도를 바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관을 2014년대에서 2016년도에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김용희 씨. 이 기간을 보시게 되면 2014년 11월 21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2014년 11일 때까지 2016년까지 했을 겁니다. 57세니까 지금은 한 65세나 66세가 됐겠네요. 이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생계선거기간협의회 사무총장 이게 이 기간에서 아마 무슨 전자투표기 업체들하고 같이 전자투표기 업체 수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이분이 아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본인 인터뷰를 한 대를 보니까 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선거를 여러분 다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뭐 다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참 큰일 났습니다. 선거를 걱정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나라의 선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딱한 거죠. 2016년 총선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분조로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살펴본 것이 강원도니까 충남 대구 이런 덕을 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 참 천창용님이 고 박동근 님께서 말씀하신 김용희 씨다. 김동희 씨를 돌아가신 박동근 씨께서 이렇게 병상에서 이제 어부바 이야기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제 2026년 사전 조작에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 모두 조작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선거구 자료를 가지고 제야 h님이 하신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 충북 충남 이런 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강원 충북 충남 데이터 이런 들여다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020년 총선은 그냥 내놓고 한 거고 2016년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처음이고 하니까 좀 쉬운전을 해본 겁니다. 잘 되나 안 되나 조작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쉬운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쉬운전을 그래서 전체 평균값을 보면 마치 조작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 읍면동 자료 가지고 분석한 거네 읍면동 자료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선거구를 더 이제 분석해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6년 총선에서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 광역시 등 부분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6년이면 채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무성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여름 거의 끝자락 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일을 별도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화 되기 시작해 가지고 13년 14년 15년까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가름 이런 것이 다 그때 도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입 과정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씨가 사무차장 사무총장 이때 여러분들 대부분 제도적인 털이 대부분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4년 보궐선거부터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2016년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외국민투표 관외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표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부분적으로 이런들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는 거 하니까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ih님이 분석해 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16년 총선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실시해 왔다. 그리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10번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시행됐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4월 10일 총선에서 얼마나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할지를 이제 목전에 개봉박두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